위리한 조선노동당의 용도가 안아온 우리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특대의 사변인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구매 인원들의 경축 모임이 11일 사동구역 장천남세전문협동동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위리한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뜻깊은 승리의 7월에 온 세계를 들었다 나온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용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도 도쳐 나아가는 백두산 내국의 영쪽 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의 시위이며 존업 높은 우리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용은 경량은 최고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강국염문이 웅축되어 있고 애국의 열과 종이 뜨겁게 순배여인한 명실공이 경량은 최고용도자 동지의 로켓이라고 격찬했습니다. 오늘의 대경사특대의 사변을 알국증산으로 빚려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대륙간 탄도로켓의 불내성이 농업전선에서의 승전포성으로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